버스정장 영어로 말할 수 있나요? 달라버스정장에 가고 싶어요 여기 버스정장에 가고 싶어요 달라버스 알아요? 알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부인에서 달라들가기의 버스정장에 왔고요 근데 여기 버스 관리를 하는 회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는 장소에 오긴 왔는데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여기가 버스 타는 데가 맞냐고 했더니 맞다고는 하시거든요 아직 버스 시간까지 좀 기다려야 돼서 카페에 들어와서 일단 오렌지 뉴스 한잔 먹고 있어요 오렌지 뉴스 한잔 여러분 지금 시간은 12시 48분이고 아직도 버스는 안오고 있던데 야 이건 되게 여유롭다 야 이건 되게 야 이건 되게 여유롭다 근데 저 말고 옆에 외국분이 계신데 12시에 예약했다는데 저분 아직도 안왔어요 저분은 12시에 예약했는데 난 12시 반에 예약했거든요 그 사람 아직도 안왔어 50분 지났는데 50분여기 50분여기 여기는 생긴게 이렇게 생겼어요 3개의 자석으로 나뉘어있고 1층이랑 2층이 나눠져있습니다 문이 올 때 탔던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러고 이제 달라까지 가야됩니다 현재 시간 3시 20분입니다 한 2시간 정도 지났네요 여기 휴게소 도착했는데 뒤에 보이는 여기가 휴게소에요 거의 무너져가는데 근데 달랏에 가는 길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라서 좋은 풍경이 이래요 그리고 버스도 엄청 흔들흔들 거렸는데 자느라 몰랐어요 완전 푹 잠들어가지고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편했네 아우씨 내 가방 어딨는거야? 아 저기있다 달랏에 도착했습니다 와 영원한 봄의 도시 달랏 좀 쌀쌀해요 여기 지금 온도가 16도라서 16도라서 거의 봄날씨인데 약간 시원하면서 쌀쌀한 지도를 보니까 호텔까지 많이 멀진 않아 보여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무미네랑은 또 다르게 여기는 차도 많고 노트바이도 많고 사람도 많이 있네요 아 또 시작이다 여기 횡단보도 없는 네 아니 스노등 없는 횡단보도 이젠 뭐 익숙하죠 이정도 아니 이렇게 언덕이 많아 여기 아 이건 지나갈 뻔했어 이거네 아 이건 지나갈 뻔했어 이거네 아 이건 지나갈 뻔했어 이거네 예스 숙소 도착했습니다 아 아 아 패스포 여기는 체크인하면 여권을 가져가요 무인에 있을 때도 여권을 가져왔는데 여기도 여권을 가져가네 보통 디파지에 돈을 좀 킵해 놓는 건데 여기는 여권을 가져가네 신기하네 예 아무튼 방에 도착했는데 침대에 있고 그리고 귀나 오 오 그리고 하얀씨 오 깨끗하네요 깨끗해 오케이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시는 데가 달랏의 야시장이 열리는 데에요 와 사람 엄청 많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더 많은 건가 일단 한번 내려가 볼게요 다들 음식을 사서 여기 계단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여행 온 사람들이 여긴 많은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도 여행하려고 여기 많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옷들도 많이 팔고 음식들도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베트남인데 패딩 입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다 긴팔에 패딩 입고 자켓 입고 반팔 입은 사람이 없을 정도야 여기가 고산지대여가지고 날씨가 봄 날씨에요 봄 날씨 저도 지금 긴팔 입고 나왔거든요 와 사람 진짜 많아 저는 먹으러 나왔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돌아다니면서 하나 본 게 있어요 군.. 군쩐 놈? 그런 이름이었는데 군쩐 놈? 어 여기 사람도 많고 그 옆으로 오토바이 지나다니고 차 지나다니고 여기도 난리네 난리야 헬로우 한 머치? 어.. 235 25? Can I get one?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페이퍼에다가 계란을 넣고 야채랑 같이 섞는 거거든요 약간 멀리서 볼 때는 오므라이스인 줄 알았는데 어.. 빨리 먹어보실까 무슨 맛이지? 25, right? Thank you! 종이 위에 올려놓고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은 엄청 바삭해져가지고 약간 과자처럼 씹히거든요 계란말이 먹는 느낌이에요 겉은 뭔가 바삭하고 나는 촉촉한 그런 계란말이에 소스가 되게 맛있는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칠리소스인 것 같은데 칠리소스 공룡이 공연하네 너무 당황했어 공룡이 저렇게 숨쳐가지고 이런 거 보러 오는 건가? 여기 아시죠? 다 사진 찍고 있네 장난 아닌데 모든 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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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뭐예요? 어떤 게 뭐예요? 어떤 게 뭐예요? 뭐야 어떤 게 뭐예요? 무시일인 거요? 메니판라는 한국어에 돼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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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 나 혼자 산다 나 이거 보고 온건데 이거 보여주시네 뭐예요? 오징어? 오징어, 새우 오징어, 새우 오징어, 새우 오징어, 새우 오징어, 새우 오징어 오징어, 새우 나 왔어요 여기 직원들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그거 보여주고 뭐 먹었는지 알려주고 나도 그냥 그거대로 달라고 그랬어 그래요 길거리 음식으로는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여기 식당에 들어왔어야 돼 고픈 맥주야 이거 왜이래 뭐지? 화루가 나왔는데 나 이렇게 먹는건지 몰랐는데 아 이 화루에다가 새우를 붓는거구나 애들이 껍질이 다 발려져 있어가지고 먹기는 편하겠다 구운 다음에 오오, 땡큐 아 네, 간편하게 하셨어요 머리를 떼고 몸통 앞으로 밀고 그냥 먹으면 돼요 계속 까주시네 이게 동남아 오면 먹어야 된다는 모닝글로리 오 나 이거 처음 먹어봤어 모닝글로리 맛있는데? 새우는 이미 다 구워주시고 오징어 와 이것도 장난 아닌데? 진짜 맛있겠다 제가 야채를 원래 진짜 안좋아하거든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 정도면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이제 먹어도 돼 오징어가 처음 나올 때 무슨 소스에 묻혀져서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더 맛있어 오징어가 처음 나올 때 소스에 묻혀져서 나오거든요 어메이사 끝까지 굳어져요 We're at 세상